안녕하세요 피지오프입니다. 이번 영상은 급성요통치료후기라는 제목으로 또 이렇게 백페인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치료 환자분에 대한 이 케이스는요. SI조인트가 같이 관여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L스파인과 SI조인트와 힙조인트의 협응 이 세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 때 아큐투페인이 발생을 했고 그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키가 되는 부분이 바로 SI조인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영상을 잘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온라인 강의에서 백페인을 접근하는 두 가지 전략을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스파인 중심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로어 이스트리미티 중심의 문제 이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레시피라기보다 진단평가를 위한 진단평가를 위한 하나의 우선순위를 잡는 방법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한데요. 척추중심의 문제 로어 이스트리미티의 문제를 우리 병원에서 가장 많이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장소인 병원 내에서 이 두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환자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되게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서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먼저 SI조인트에 관해서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SI조인트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 후방 같은 경우는 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교적 전방 부분에는 연골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나 혹은 인터널 오블리크와 같은 이런 머슬들이 수축을 하면서 이 안쪽 방향으로 양쪽 일리움이 이렇게 모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서로 이제 압박이 되는 포스가 발생을 하고 여기서는 서로 멀어지려는 포스가 발생을 하면서 인대는 좀 타구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SI조인트 후방의 안정성을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여기는 적절하게 컴프레션 포스가 일어나죠. 컴프레션 포스가 일어나서 적절하게 연골에 적절한 부하를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연골이 건강한 상태로 그래서 일리움과 세이크럼 사이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본 구성이 되어 있는 일리움이지만 SI조인트와 일리움이지만 또 이 부분에서 세이크럼과 일리움이 만나는 부분에서 손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골 부분에서 손상이 일어나면 이렇게 이제 낙식 섹터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통증 물질들 섭스턴스 P, CGRP와 같은 이런 통증 전달 체계들이 이제 작동을 하면서 특히 CGRP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 느낌은 캡사이신과 비슷한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후끈거리고 열감이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연골 쪽까지 손상이 되어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 않죠. 후방 쪽에서 이제 손상이 일어나면 둘 다 작동을 합니다. 기기적 수용기 그리고 이제 통증 수용기 두 개가 이제 작동을 하면서 보통은 걸을 때 아프다라든지 이렇게 움직임과 관련된 통증 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후방 쪽에 아 SI조인트 후방 쪽에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가늠을 보통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인트로아티큘라 리전 그러니까 연골로 이루어진 이 부분까지 손상이 있게 되면 예우가 안 좋아요. 되게 오래 걸립니다. 치료가. 그런데 보통은 이 빨간색 영역에 있는 SI조인트 후방에 있는 영역이 손상을 당하면 이제 인대 손상이긴 하지만 비교적 그래도 전방 연골이 손상당한 그 어떤 상황보다는 비교적 예우가 좋은 편이죠. 예우가 비교적 상대적이죠. 그로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골 쪽에 손상까지 같이 당하게 되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아예 뭐 양말을 신을 수가 없다든지 양말 혼자 신기가 안 된다거나 당연히 양말 혼자 신기가 안 된다는 정도면 이제 어느 수준인지 아시겠죠. 허리 숙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쪼그려 앉기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멈춰라 해요. 그러니까 예우가 안 좋아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보이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쪼그려 앉기도 처음에 오셨을 때는 쪼그려 앉기도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숙이는 것도 안 된 분이에요. 지금 여기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뭐냐면 환자분에게 이제 앞으로 숙여지지 않는 환자 혹은 급성으로 이제 허리가 아파서 오신 환자를 이렇게 쪼그려 앉기를 시켜보는 겁니다. 쪼그려 앉기를 시켜봐서 그래도 쪼그려 앉기가 이렇게 겨우겨우 달성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급성이라 하더라도 그 치료사 선생님이 한쪽을 부축을 해준 상태에서 쪼그려 앉기를 이렇게 시켜보면 이렇게 쪼그려 앉기가 겨우겨우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큐트로 할지라도 자 그런 경우면 힙 조인트나 니 조인트나 앵클 조인트에는 큰 병리적인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쪼그려 앉기가 가능한 분들은 일단 스파인 중심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아 척추, 요추, 그 다음에 흉추 쪽, 그 다음에 세이크럼 그 다음에 L스파인, 그 다음에 T스파인 아 여기서 원인을 찾아봐야겠다. 라고 하는 척추 중심의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근데 쪼그려 앉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쪼그려 앉기가 안 되면 이제 아 척추 중심보다는 로우 이스트리미티 쪽으로 먼저 봐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선순위를 잡는 건데 여기 영상에 나오시는 여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둘 다가 안 되는 겁니다. 쪼그려 앉기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이걸 척추 중심의 문제로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로우 이스트리미티 중심으로 보기도 그런 지금 둘 다의 전략이 어느 한 전략으로 딱 결정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둘 다 혼합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 우리가 볼 때는 세이크럼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분이 지금 배드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이제 신발 신는 동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드에서 일어나실 때는요. 제가 지금 맥켄지 방법을 응용해서 병원에 지금 딱 오시자마자 엘스파인을 익스텐션 시켜놓고 그 위에 얼음을 15분 정도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제 일어나시게 이렇게 한 거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일어날 때 한번 모습을 잘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네 지금 저렇게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빨리 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힙 조인트와 그 다음에 SI 조인트와 그 다음에 L 스파인 이 삼박자가 지금 연결이 안 되는 협응이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니 조인트나 앵클 조인트의 움직임은 정상이에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경우에 먼저 이제 치료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러한 경우에 저는 무조건 치료를 합니다. 어디를요? 쿼드라토스 룸브룸을 풉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큐트 페인이 왔을 때는요. 사실 거의 양쪽 Q1이 과도하게 과긴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허리를 쓰기가 어렵게 만들 정도로 급격하게 이제 뻣뻣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여기 X자로 표시된 것처럼 이렇게 간헐적인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말 아큐트 페인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환자분들이 오시면 무조건 쿼드라토스 룸브룸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냥 뭐 1, 2분 갖고 푸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왼쪽, 오른쪽 각각 3분 정도 그러니까 되게 세게 푸는 게 아니죠. 아주 부드러운 방법으로 풉니다. 풀다 보면 이제 이 부분이 마치 얼음이 녹는 것처럼 약간 멜트다운 되는 것처럼 근육이 스르륵 스르륵 풀려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느낌이 날 정도까지는 적어도 시간을 투자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살짝만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온라인 강의할 때 보여드리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저렇게 엄지손가락으로 QL 쪽들을 저렇게 팔페이션을 하다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하드한 느낌이 나는 부분들을 여러 군데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런 부분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그러면서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부드럽게 저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만 누르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딱 포인트를 잡은 상태에서 제 체중을 이렇게 실어서 부드럽게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구독자분들이 의사분들, 물리치료사분들 거의 대부분이실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일일이 코칭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쿼드라투스 룸보룸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푸는지를 연구하시고 선생님들만의 노하우가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는 제일 처음 치료하는 게 QL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적용한 방법이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방법이에요. SI 조인트 페인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하면 정말 전연차 선생님이든 고년차 선생님들이든 아큐트 페인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냐 하면 이렇게 후크라잉 상태에서 치료사의 손을 여기 사진처럼 세이크럼에 위치시킵니다. 그러니까 후크라잉 상태면 환자 엉덩이에 주먹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세이크럼의 SP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치료사의 손이 환자의 골반 밑에 있기 때문에 치료사 손도 좀 눌리는 느낌이 나고 어색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도 편안해지고 치료사도 편안해집니다. 환자의 엉덩이에 손이 눌려서 치료사의 손이 계속 아파지는 게 아니라 환자의 손과 환자의 세이크럼 부분과 치료사의 손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조금씩 이완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치료사의 손이 계속 압박당하는 느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3분 정도 경과한 뒤에 어떻게 해보라고요? 다시 침대에서 일어나 보게 해보면 그래서 다시 조금 걷게 해본다든지 쪼그려앉기를 시켜본다든지 이렇게 리테스트를 해보면 뭔가 통증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움직임의 제한 상태가 좀 루즈해지거나 좀 개선이 되거나 이런 상황을 많이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영상을 중점적으로 펠빅페인에서 다루면서 와, 정말 이거 풀기 어려운 걸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내놓을 정도로 정말 효과가 아큐트페인에서는 탁월한 테크닉입니다. 자, 그래서 SI조인트 디스펙션을 특정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죠. 뭐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SI조인트 디스펙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BST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FST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뭐 또 유니라테랄 플렉션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백워드 도전,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이걸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 아큐트페인 때문에 환자 세이크롬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환자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런 테스트가 안 먹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통증이 어렵기 때문에 팔페이션을 하거나 세이크론에 뭔가 컴프레션 포스를 적용하기도 어려운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 디스펙션을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방법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 척추중심의 문제에서는 일리오소아스 애티베이션이 꼭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리오소아스 애티베이션 하시기 전에 프리스테이지에 적용하면 좋다. 이것도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이크론 밑에다가 주먹을 딱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 이제 한번 보십시오. 들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인위적으로 손으로 좀 엉덩이를 받쳐 드린 다음에 허리를 좀 들게 해놓고 제가 주먹을 저렇게 넣은 겁니다. 실제로 환자분 세이크론 밑에 제 주먹이 들어가 있어요. 저렇게 근데 전혀 제 손은 아프지 않습니다. 뭐 제 손이 좀 숙련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몇 번만 연습하시면요. 정말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한 3분 정도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침대에서 내려오시게 한 게 아니라 브릿지 동작을 응용을 했어요. 자, 왜 브릿지 동작을 응용을 했냐. 자, 영상을 한번 보시면 자, 엉덩이를 쭉 올릴 때 여기서 양쪽 글루테우스 맥시무스를 최대 수축하면 세이크론이 더 누테이션 방향으로 네, 누테이션 방향으로 밀어내려는 포스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브릿지를 활용한 거예요. 이 환자분에게 자,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아까 그 남자 환자분에게 지금은 이제 모델이 직접 그것을 이제 재현하는 장면이죠. 자, 환자분이 만약에 혼자 엉덩이를 들기가 어렵다면 저렇게 어시스트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룸바 스파인과 세이크론과 힙 조인트의 움직임이 힙 익스텐션 되면서 세이크론이 누테이션 되고 세이크론이 누테이션 되면서 룸바의 로드티 커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상황을 조금씩 조금씩 환자분이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드린 겁니다. 자, 이제 치료 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한번 보시죠. 자, 먼저 환자분 일어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잠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원래는 이렇게 앉지를 못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앉으면 세이크론이 오히려 누테이션 방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카운터 누테이션 되잖아요. 카운터 누테이션 되면서 룸바가 플랫해지죠. 그러면 이건 바로 페인을 일으키는 사실은 동작이었거든요. 아까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 보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아까에 비해서는 훨씬 여유가 생겼어요. 자, 그리고 제가 한번 신발을 신고 일어나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침대에서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네, 여기서도 방금 보셨던 것처럼 자, 여기서 이렇게 일어날 때 네, 곧바로 힙이 익스텐션 되면서 대둔근 힙 익스텐션 되면서 세이크론 누테이션으로 들어가고 룸바가 로도틱해지는 이 협응이 아까보다는 좀 많이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덜 고통스럽고 아까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게 일어나실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이 환자분이 쪼그려 앉기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쪼그려 앉기를 한번 해보시도록 이제 부탁을 드린 겁니다. 지금 치료는 1회예요. 1회 처음 내원하시자마자 제가 지금 이렇게 치료를 한 거고 이 상황에서 환자분에게 제가 이제 쪼그려 앉기를 한번 해보십시다라고 해서 이제 쪼그려 앉기를 해보시는 장면입니다. 페인이 완벽하게 사라진 건 아니에요. 자, 페인은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쪼그려 앉기가 가능해요. 쪼그려 앉기가 가능해졌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했어요. 한 번을 더 반복하게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쪼그려 앉기가 가능해졌어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영상에서 쪼그려 앉기가 가능하면 어디 전략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죠? 스파인 중심의 문제 그러니까 세이크롬에서부터 룸바를 중심으로 치료해라 쪼그려 앉기가 가능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잘 보십시오. 아까는 지금 스파인 중심의 문제 스파인 문제와 로우 엑스트리미티의 문제 이걸 어디로 분류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중간 지점에 있던 환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세이크롬 그 다음에 일리움과의 관계 여기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문제가 어디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모습이 척추 중심의 문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전략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척추 중심의 문제라면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일리오스와스 액티베이션도 나왔고 장욕은 활성화시키는 것도 나왔고요. 또 여기서 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복횡근과 그 다음에 내복사근도 쓰는 훈련도 들어가고 뭐 그 외 단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척추 중심의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죠. 자, 이미 그런데 1회차에서 이렇게까지 페인 컨트롤이 됐기 때문에 척추 중심의 문제에서 환자를 팔로우 해 나가는 거는 정말 쉽겠죠. 자, 그래서 사실 이런 환자분들을 만나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정말 공부한 보람이 있을 정도로 환자분 치료를 하는 게 정말 재밌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환자분 처음 만나면요 겁부터 나요. 사실은 왜냐하면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좀 심각해 보이시고 통증의 수준이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서 컨트롤하기가 좀 겁이 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오늘 영상에서 담아드린 내용을 꼭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죠.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마지막 정리를 별표 5개 치시기 바랍니다. 자, 천장관절과 관련된 부분을 치료를 했어요. 그랬더니 쪼그려 앉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스파인 중심의 문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천장관절 쪽을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했는데 어? 통증은 좀 줄어요. 그런데 여전히 쪼그려 앉기가 안됩니다. 자, 그러면 로어 이스트리미티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힙 조인트의 부분에 대한 기능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앵클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잡는 거죠. 그러면 힙 조인트와 무릎 이 관계는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느냐 간략하게 정답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많은 패턴을 말씀을 드리자면 바스투스 인터 메디우스와 렉투스 페모리스의 기능이 서로 뒤바뀌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둘 근육의 관계가 패턴이 거꾸로 돼 있거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렉투스 페모리스가 과활성화돼 있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프스쿼드 이거를 추천을 드린 거였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케이스가 굉장히 의미 있는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공부가 될 만한 영상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꼭 살펴봐 주시고 또 이런 환자분들을 만나시면 정말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정말 좋은 타이밍 정말 잘 잡으셔서 환자분들 잘 치료하는데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